자 479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이 나옵니다. 일단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권이란 권리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한다는 의미에서 용익물권이긴 하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는 전세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설정 등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설정 등기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파트다 주택이다 그러면 설정 등기를 안 하면 임차권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설정 등기라면 뭐예요?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풀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끌어다 풀어요. 거기다 어떤 뜻이냐면 전세권은 왠지 뭐예요? 좋은 권리.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면 굉장히 뭐죠?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되고 있으면 유의하시기 바라고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걸고 모한 권리가 아니에요. 유리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제할 때. 아무튼 설정 등기래야 뭐죠? 전세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시면 전세권의 객체는 전세권이 손잎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 전세권을 건물로 이렇게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일은 없고요.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 청구당해서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매권이 인정이 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 목적물을 선반환해야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 따라서 만약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세금 안 주면 집 못 비워주겠다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집을 안 비워주면 전세금 지급을 집주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집부터 비워줘야 합니다. 전세권자가 결코 좋은 권리가 아니에요.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전세권자죠. 방 한 칸, 건물의 일부, 토질. 일부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따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일단 전세권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최장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의 유일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임대차도 무제한이에요. 아까 지상권도 무제한, 지옥권도 무제한이거든요. 최장기간에 대해서. 그래서 전세권만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장기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전세권은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겠죠. 왜 그러는 거죠? 주택임대차는 몇 년이요? 2년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럴 거 어떻게 해요? 전세권도 2년이 보장되겠거니?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장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정 계약을 하고 오늘 설정 등기해주고 내일 나가라고 해도 뭐죠? 상관이 없고요. 다만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사갈 시간은 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할 것이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최소한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뭘 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1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그러면 엉뚱하게 오해가시고 어쩌고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뭐죠? 갱신돼요.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집준이 나가라고 한 적이 없고요. 또 전세권자가 나가겠다는 말이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에요. 주의할 점은 첫째 이런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에 관한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은 또다시 1년, 2년인 것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청구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이 되면 또다시 2년이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 갱신이 되면 또다시 2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정 갱신이라는 말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뭐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중요한데 이거는 임대차와 같습니다. 임대차가 갖고 그래서 임대차 할 때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부속시킨 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뭘 청구하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에서 부속시킨 경우라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행사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1층 건물을 살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전세 세입자인데요. 이거 2층으로 증축합시다. 라고 하길래 갑이 돈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죠. 동의해줘서 을이 뭐했어요?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뭐죠? 부합하면 뭐하러 가요? 유익비 상한증후권으로 가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다면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증축한 것입니까? 워로 갑니까? 부정물 매수증후권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이 동의를 해주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을이 지가 지었으니까 2층은 지껏 라고 먼저 주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그라한테 여기서 각서를 써준 거죠. 2층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것이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면 이 각서가 유효해요. 왜요? 유익비상한 중국권에 관한 민법규정 뭐죠? 이미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아서 부성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 각서는 무효해요. 왜냐하면 강행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런 각서에도 불구하고 어른갑에게 매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각서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가서 뭐죠? 지켜서 있어야 돼요. 계단을 어떻게 해요? 안으로 뽑으라고. 웃음 아시겠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뽑았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집주인이 밖으로 뽑으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으로 뽑으면 자기 집이 뭐예요? 망가진다고요. 그랬다가 뭐예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직 뭐예요? 사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각서 써달라면 뭐죠?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밤에 하든 어떻든 몰래 하든 출구를 뭐예요? 밖으로만 뽑아 놓으면 뭐죠? 땡인 거예요. 그렇죠? 부정립되지 않으면 각서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부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민법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하는데 이런 거죠. 나한테 계약이 유리하게 됐으면 장땡이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유리하게 뭐 했더라도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한 내용이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을 잘하는 놈하고 계약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법을 잘하는 놈과 만났을 때는 그래서 항상 전문가하고 뭐예요? 상의하고 내가 그냥 유리하게 했으면 됐지라고 할 문제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전부의 전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추가할 게 뭐가 있냐면 경매 얘기를 좀 추가해야 돼요. 경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기서 다루고 저당권 할 때는 안 다룰 건데 경매입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공부하려고 하면 하나씩 복잡하고요. 또 간단하게 하려면 하나씩 간단해요.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뭘 있어야 되냐면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한다.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무조건입니다.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하고 비교합니다.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학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저당권자 중에 가장 빠른 저당권자 비교해서 뭘 결정해요?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뭐 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거 세 가지인 거죠.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만약에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순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전세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주택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 다른 말은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배당순위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등기된 권리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건 시험법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이것도 확정일자 그냥 시험법이 아닌 거 안 할게요. 등기된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뭐죠? 결정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1순위가 갑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2순위가 을앞으로 전세권이 3순위가 병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권리의 소멸요구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병소멸합니다. 전세권은 소멸될까요? 안될까요?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비교하니까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얘하고 비교해야 되므로 을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셋 다 소멸됐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 시점을 기준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되므로 갑의 1순위 을의 2순위 병의 뭐죠?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맨 앞에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 을 앞으로 저당권이 3순위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일단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해요. 전세권 소멸해요? 안해요? 안 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그렇죠? 그럼 배당은 1순위가 누구예요? 을이 1순위 병이 뭐죠? 2순위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게 되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뭘 받게 돼요? 반환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5억짜리 물건인데 전세권이 2억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밑에 물건은 경락 받으려면 5억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위의 물건은 얼마만 써야 돼요? 4만만 써야죠. 왜냐하면 얘가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2억을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나한테 받을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건 뭐냐면 가치판단이에요. 막 소멸되면 나쁘고 소멸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거는 뭐예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기계적으로 따지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건 뭐예요? 항상 뭔가를 보장해주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택임대차는 안 할 겁니다. 시험 보면 아니니까. 1순위가 갑앞으로 저당권이고요. 2순위가 을앞으로 지상권 3순위가 병앞으로 저당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소멸하고 병소멸해요. 지상권 소멸해야 하네? 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어떻게 해요? 늦으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상권은 센권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영위권의 소멸은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 소멸됩니다.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구냐면 갑 2순위가 누구예요? 병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꾸 틀리시는데 배당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 주어져요? 배당순위가 주어져요.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뭐가 있대요? 우선변제권이 있대요. 지상권 지하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권 없어요. 그 말은 지상권 지하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엉뚱하게 2순위가 을 이러면 안되고 배당순위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받을 돈이 있다면 배당순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반 채권자로서는 안분 배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이 정도입니다. 전세권 규제는 안 볼 거예요.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49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이 나와요. 일단 유치권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감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이때는 뭐가 성립하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 이때는 반환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 성질을 볼까요? 1법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일단 물상대의성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왜 우선변제권이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 없어요? 지금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우선변제권인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권이 없고요. 2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인정이 되고요. 우측에 박스는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성립해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성립요건에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뭐일 수도 있어요?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물건이 누구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요? 유치권이 동의하셨나요?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내 건데 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예요? 내 거. 여기서 오시면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부합하지 않으면 누구 거예요? 전세권자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런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요? 부합하면 누구 거예요? 집주인권 내 게 아니니까 뭐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 물건이 됩니까? 타인의 물건 내 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 간접을 불문해요. 또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또 반드시 점유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소멸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유치권에 대한 반환중국권 인정되지 않아요. 또 점유를 상실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물상대위 개념을 안 했으니까 일단 안 된다고만 기억하자고요. 반환중국권이 없다는 거 중요하면 되겠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되어야 되므로 반환중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외에 담보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이어야 되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나 그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나 그 물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겠지만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닌 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뭐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뭘 해야 돼요?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효과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채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 하면 청구할 수 없으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해서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얼마를 줬냐면 2억을 줬어요. 그래서 갑이 토지 임차권을 취득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을 지출했어요. 또 필요비의 유익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가 매매가 됐어요. 또는 양 또는 경매가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돼가지고요. 의뢰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래요. 첫째 을은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또 어떤 문제죠? 진짜 자 우리가 물권은 모든 사람의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 제삼자이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뭘 들었어요?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니까 제삼자이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 채권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삼자이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뭘 들었어요? 임차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에요.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나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다. 그럼 우리 갑병한테 보증금 2억 원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도 뭐예요? 채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면요?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겠지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는 없다. 이해 되시죠? 다만 필요비 유익배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돼요?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유치권을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은 병한테 못 받는 거예요. 다만 이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의리, 병에게 이천만 원 달라고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수국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요. 유치권로 근거래해서 제삼자에게 돈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을은 수국적으로 안 주면 못 나아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을지언정 병에게 직접 돈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면 현수막이 굉장히 오리감을 알 수 있어요. 느끼시나요? 굉장히 오리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을이 병한테 직접 돈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병과 을간에 뭐가 벌어져요? 은근간 끈기싸움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 일단 과실을 수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치한 과실은 변제에 충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유치권자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느냐 원칙적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가능하고요. 아니면 보존의 필요한 사용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따라서 을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 유치 목적물을 보아할 수 있냐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보존의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 잠깐 보면 499배의 상당까지 뭐가 나와요? 요건이 나오거든요. 요건을 보시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뭐죠? 이 파란색 부분만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유치권에 그렇게 해가지고 1번 유치권의 권리에서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다. 하단에 부동산 임대차 유치 방법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이 만약에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원래 목적대로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유치권의 주장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요. 3번 유치권 행사의 효과 유치권 행사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수요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원고 일부 승소 반결을 내리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경미할 수 있고요. 3번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 이라고 하고요. 4번 별제권 인정된다. 5번 과실을 수치할 수 있지만 변제에 먼저 충당해야 된다. 6번 유치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느냐? 없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 7번 유치권자가 필요비나 유입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1번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넘겨보시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충고당하고 소멸 충고당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소멸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점유는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되어야 되므로 반환 충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4 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질권이 나오는데 질권은 안 할 겁니다. 이거 잘 내지 않아요. 내지 않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512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저당권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